상황에서는 악쇄 밟으면 기름만 먹지 차가 나는 거 똑같은 거야 겨울이 더 굳이 나 그렇지 몸에 에너지 전체적인 근육이 열을 받아서 거두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막 아침에 나가 그냥 뛰어네더라도 오래 해결하면 괜찮은데 참 오래간만에 나는 분들은 늘 그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첫 번째 오르막이잖아 여기서 뛰어 올라가던 게 굉장히 몸이 무리오고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살이 뛰면 안 돼 조금 빨리 걸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뛰자 캤을 때도 뒤에 쳐져가 천천히 따라와 빨리 뛰지 말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탈을 한 거 싶어가면 장치에 뭐가 아니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쌓여있을 때 그래야 해야 돼 안그러면서 예